완도군의 역점 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완도군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건축과 전시 분야 실시 석위를 마친 뒤, 2026년에 착공돼 2029년 박물관 개관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국비에 1,442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완도군 장좌리에 이루어 4만 5천 제곱미터에 조성될 예정입니다.